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이제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6시 2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에 좀 바쁘시면 할 수 없지만 눈을 크게 뜨고 최고의 집중도를 유지하셔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살리는 길이 오늘 다 공개가 됩니다. 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실체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것은 시동은 장영우 대표라는 분이 열었고 그것을 제야전문가하고 제가 긴밀히 상의하면서 실체를 다 까발빈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선거 사기범들은 이렇게 조작했다. 이런 조작의 내용이 그동안 가슬로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름을 밝히게 되면 거의 전무가 다 여러분들 밝혀지는 겁니다. 어제 여름 방송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오늘 추가적인 내용을 더하게 되면 오늘 이 부분 이 부분만 보시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저 인간들이 저렇게 조작을 했구나 이런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제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1번 조작 비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방송 내 노약입니다. 어제에 선관위 조작 비밀을 관내 사전투표에 국한에 가쳐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내용은 이것이 여러분들 선거가 이루어진 절차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 선거 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4박 5일의 지역선관위로 투표함이 보관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집계 조작에 많은 여러분들 그런 집계 조작 가운데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 이 인간들이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해 온 겁니다. 이 보조 서버 11번 12번 때로는 뭐죠 6번 투표지 분리기를 썼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탐구해 온 엔지니어인 장영우 대표께서 개표 조작에 해당하는 후반부가 아니고 이미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모든 조작이 완결됐다. 1번 2번 3번에서 모든 조작이 다 완결됐다. 그래서 개표 상황표에 홍길동이 100표 임극정이 150표 이 자체가 이미 다 부풀려진 후보별 특표수다 이런 내용을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 가운데 하나가 저는 제 연배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유연하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항상 이 선거 문제를 다룰 때 가설검증을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여러분들 제한께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제 연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닥치고 부정성가 없다 이렇게 왜 주장하느냐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굳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그럴 수 있겠나 그렇게 이러면 빨리 방향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특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볼 때 11-12가 가장 중요한 조작 장소였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영우 대표께서 그게 아니고 이미 개표 상황표가 완성이 되기 직전인 1번 2번 3번에 다 조작이 끝난다는 그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어제 요약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조작해 왔습니다. 조금씩 높여왔습니다. 사전투표를 높여온 이유는 사전투표를 높이게 되면 쑤셔 넣을 수 있는 위조투표지의 개수가 확보가 됩니다. 이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확보된 위조사전투표조사 가운데 다수를 조작 목표에 맞춰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4.15 총선의 조작값이 25%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발견해 가지고 그동안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25%라는 이야기는 투표에 임하는 투표지가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네 장 다음에 다섯 장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 후보 목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전산상으로도 넣어주고 위조투표를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열 번째 또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표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견한 것이 그동안 조작값 방식 상대방의 표를 빼앗는 방식하고 크게 여러분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이 인간들이 조작했는가라는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여러분들 방송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47,453표를 확보해서 그거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어제까지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까지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영후 대표의 주장이 그동안 우리가 초점을 맞췄던 어디서 조작을 했냐 그 인간들이 11, 12가 아니고 1, 2, 3에서 한 것 같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수용해 가지고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논의를 한 결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밀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자 수가 두 명이 끝났을 때 더불당 후보의 기표도장이 지킨 위조사전투표지를 한 장씩 더 투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역대 선거에 거의 대부분 다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얹어주는 겁니다. 표를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이 되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들 투표를 하고 두 번째 사람이 투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 번째 표가 여러분들 1번 표가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전산상으로 여러분들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들 진짜 투표자가 투표하고 다섯 번째 진짜 투표자가 투표하게 되면 여섯 번째는 뭡니까 자동적으로 더불당 후보가 여러분들 더불당 후보의 표가 한 장 더 추가되는 겁니다. 1 2 3 조작 4 5 6 조작 7 8 9 조작 10 11 12 조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걸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수하게 여러분들 조작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그 작업은 전산조작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제3의 장소에서 1 2는 여러분들 염창동 투표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 연기가 나오겠지만 3은 제3의 장소에서 나올 거란 이야기죠. 4 5는 염창동 사무소에서 나오지만 6은 제3의 장소에서 여러분들 1번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를 돌려 가지고 뭡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확보했냐 아니면 그냥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넣었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더 추구를 더 찾아봐야 될 그런 사안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여러분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은 노력을 해왔던 끝에 조작 비밀이 버텨든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 전망가들이 논의했던 원래 상태 몇 장당 한 장을 투입한 것 같다.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 4년이 지나 가지고 완전히 검증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인 겁니다. 누가 표를 줬는지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관내 사전투표소에 와가지고 그냥 표를 찍게 되면 1 2 3 조작 4 5 6 조작 7 8 9 조작 10 11 12 조작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전산조작이 진행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 진짜 두 번째 표 진짜 세 번째 표는 더불당 후보가 이름 기표된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번째 표 진짜 다섯 번째 표 진짜 여섯 번째 표는 여러분들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곱 번째 표 진짜 여덟 번째 표 진짜 아홉 번째 표가 여러분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열 번째 진짜 열한 번째 진짜 열두 번째 가짜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계속 되는 겁니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가짜 사전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 투표율을 넣기 위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더불당 후보에는 표를 집어넣어 주기 위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 거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한 겁니다. 간내 사전투표자 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사전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확보된 프린트로 출력한 출력물이거나 인쇄소에서 제작한 사전투표지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쇄소에서 아마 만들어석시다 그런 가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격상 1번이 출력이 되고 2번이 출력이 되는데 3번을 출력하지 않고 4번을 출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시퀀스 개념이거든요. 이런 컴퓨터는 1, 2, 3, 4 순서로 계속 이런 프린트를 해야 되지 1번, 2번은 프린트하고 3번은 안 하고 4번, 5번은 프린트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출력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전히 가설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을 해야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국민의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4년간의 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실체를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거의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어떻게 조작해왔냐. 이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자가 두 명 투표할 때마다 한 장을 더블당 후보를 여러분들 지지하는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전산조작을 쫙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몇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딱 준비해 나갔다가 4박 5일 사이에 사전투표가 끝난 다음에 아가리를 벌리면 여러분 얼마나 집어넣을 수 있는지 행랑식 투표하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해온 겁니다. 아직은 가설입니다. 아직은 가설이지만 거의 확정적 사실로 그냥 거의 수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러분들 내용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17년 대선부터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냐 그걸 여러분들 계속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드디어 비밀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 인간들이 그동안 우리가 초청을 맞췄던 것처럼 보조서브하고 메인서브를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가장 초창기에 선거인수가 확정되고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는 동안 본인들이 원하는 표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다는 것은 뭔가 아니까 완전수계표를 7번 8번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완전수계표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가짜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있는 것을 투표지 전자투표지를 통과시키고 표를 다시 하는 건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 제야전문가하고 장영우 대표께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다시 되돌아보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나왔던 몇 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맞았다는 것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창동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 쉽도록 제가 제야전문가하고 여러분들 상호 토론한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정리해보면 저도 입장이 정리가 되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염창동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같습니다. 8,471표라고 발표한 겁니다. a는 선관이 발표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이 발표가 뻥튀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조작값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제야전문가가 작업을 해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 진짜 사전투표 수를 추정해냅니다. 그것이 5,647표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부풀리게 한 표가 염창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8,471표고 실제 추정치가 5,647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여러분들 뻥튀기를 했는가 하니까 2,824표를 뻥튀기 한 겁니다. 누가 북조선인민공화국이 해킹한 게 아니고 중국공상당이 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내부나 외부에 부정선거를 기획한 자들이 이 작업을 한 겁니다. 염창동에서 2,824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1번 표를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냐 한, 둘, 셋 조작표 집어넣고 넷, 다섯, 여섯 조작표 집어넣고 일곱, 여덟, 아홉 번의 조작표 집어넣고 열, 열한 번, 열두 번 조작표입니까 두 표당 한 표를 뭡니까 기표 도장을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1번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염창동만 할 때 2,824표에 더불당의 진경훈 후보가 이름 찍힌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개표소에서 표가 안 났던 겁니다. 표 차이가 안 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계산해 보게 되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거가 두 장당 한 장입니다. 실제로 투표자들이 표를 던진 것은 5,647표입니다. 조작범들이 이름들 집어넣은 위조 투표 주수가 2,824표입니다. 이게 3분의 1하고 3분의 1에 당한 뭐예요 8,471표예요. 그러니까 투표함 염창동의 관내 사전 투표함에는 진짜 표 5,647 선관위가 위조해서 집어넣은 표가 2,824표. 여러분들 이 표가 이 표가 여러분들 어디를 통과했는가 하니까 이 표가 전부 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에 다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4번 5번 6번 투표지 분리기 통과하고 개수기 통과할 때 여러분들 개표 상황표까지 다 조작된 표수가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 결과는 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래프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거소투표소 하나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가 20개가 있습니다. 염창동 사례는 20개의 한 개를 소개하는 건데 20개 다 소개하게 되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되니까 염창동 사례가 20개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염창동에서는 사전투표 조작범들이 몇 표를 집어넣냐 2,8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투표자들이 진짜 투표소에 던진 표는 몇 표냐 5,647표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선관위가 가짜 관내 사전투표자 수를 8,471표를 발표한 겁니다. 집어넣은 방법은 뭐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투표당 한 표를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진교훈 더블당 후보에 여러분들 이게 찍힌 진짜 표를 세 번째 4,5,6번째 7,8,9번째 11,12번째 집어넣은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결과를 딱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염창동의 당일투표가 항상 기준점입니다. 당일투표는 조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일투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전투표와 크게 차이가 나면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염창동은 당일투표 득표율이 51%입니다. 김태훈은 44.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득표율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68.3%가 나오는 겁니다. 17.3%를 더해 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김태훈은 당일투표가 44.5%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27.2%로 마이너스 17.3%입니다.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결과가. 이거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표를 엄청나게 넣어준 그런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17.3%는 있을 수가 없죠. 플러스 17.3 마이너스 17.3. 잘해야 0에서 3% 넘어가면 안 되죠. 당일투표 득표라고 사전투표 득표에 비슷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824표를 1번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0% 0%가 나와야 될 결과를 플러스 17.3 마이너스 17.3을 만들어준 겁니다. 합치게 되면 얼추 34%죠.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34%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의 완결판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그게 거의 실체적 진실에 우리가 다가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들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가 컴퓨터를 그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가지고 누가 이런 컴퓨터 그릴 수 있으면 이런 그림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염창동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입니다. 이게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x축에 이게 시간이 갑니다. 투표가 한 8시 정도 시작되면 8시 분 8시 30분 9시 10시 이렇게 쭉 시간이 가 가지고 예를 들면 선거를 6시에 마치게 되면 사전투표가 완료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투표 시간이 x축입니다. 그럼 y축은 득표율입니다. 득표율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제가 가상을 했습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여기서 일정 퍼센트만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당 후보가 이렇게 높을 겁니다.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일정 퍼센트를 더해 준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거의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거의 상수 일정한 퍼센트만큼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관내투표 득표율이 높은 겁니다. 대략 한 17% 정도 높을 겁니다. 17% 정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작을 할 때 여기에 쓰 있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냥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4표당 1표를 빼앗겠다.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두 표당 1표를 빼앗겠다. 조작값 기준으로 50%입니다. 이걸 선거인 수가 확정됐을 때 다 결정하는 겁니다.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면.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진 표를 그냥 시간대별로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한 게 전체 3만 7473표를 훔치기로 했으니까 이걸 시간대별로 이렇게 뿌려 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항상 1.0%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대략 17.5%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거의 17.4% 정도가 다 이렇게 높은 그래프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이 20개 동 염창동 관내 사전 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두 표당 한 표를 더불당 후보 표로 집어넣어 준 겁니다. 전산 조작을. 전산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수수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나 인쇄기를 통해 가지고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이게 나오는 겁니다. 2824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 동안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득표율을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조작을 한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사후에 선관위가 각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를 발표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17.3%를 조작을 했구나. 17.3%를 빼앗고 17.3%를 더했으니까 사전 투표 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35% 정도를 조작했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두 장마다 한 장씩 더블당 후보의 표를 더해준 겁니다. 전산 조작과 실물로 된 위조 투표 투입이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상실하게 되면 전산 조작도 불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지금 목숨을 걸고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계속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전 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데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제3의 장소에서 확보된 프린트로 위조 투표지를 출력하거나 혹은 인쇄소에서 제작한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같다. 이거는 지금 계속 어디서 진짜 프린트로 하냐 아니면 인쇄로 하냐 이거는 계속해서 앞으로 더 탐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표 한 장 두 장 세 표 가짜 네 장 다섯 장 여섯 표 가짜 이렇게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짜 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율을 계속 부풀려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 투표를 계속 2017년 대선부터 역대 선거에서 계속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다 뿌리는 식으로 작업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정리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